한지민의 브이로그 아니야? 비하인드 필름인가? 비하인드 한지민의 비하인드 언니가 이렇게 설인아 오늘 안 박았어? 언니도 엠마지 잘생겼어 멀리까지 오면 어떡해 예쁘게 나와? 예쁘게 나와 우리 앞에 조명으로 있어가지고 어 그러네 그런가? 한 번씩 올리세요 케이크 좀 찍어서 글 하나하나 더 읽어봐야 돼 이스라엉 넷플릭스의 백필이 저의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을 볼까요? 많이 시청해주세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곰박싱 두름두룩 짜잔 짐느 봄에 여신이 가을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자 짐느 봄에 여신이 가을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자 너무 잘 만들었지? 이거 어떡해 귀여워 근데 한 개 더 있어 오늘 내 생일인가요? 추석이라 그런가요? 오늘 내 생일인가요? 뿅뿅뿅 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우와 대박 이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야 수원사 언니 오늘도 열심히 볼펜트 촬영을 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 이제 메이크업 뭘 바꾸시는 거죠 원장님? 피부에 맑음을 더하고 있어요 맑음 오늘 날씨가 맑은데 맑음을 더하실 건가요? 네 오늘 컨셉은? 오늘 컨셉은? 가을 꽃보다 아름다워 지난번에도 꽃보다 아름다워 했잖아요 더 더 아름다워 꽃보다 더 아름다워 수원아 출연하고 저쪽으로 가버렸어 우리 거기서 과자 하나 먹어볼까? 나 지민치 지민치? 지민치 지민치가 뭐하던데? 사갈치 근데 이 안에 다른게 들었지 모두가 반한 배우 지민치 뭐야 두둥거림 감사한 사랑스러워 너무 귀엽다 어디서 이걸 할 수가 있어 얘들아 같이 먹자 초콜릿 이거 색깔 되게 다양해 일하려면 먹어야 돼 한정아 무슨 색깔? 하얗게 하얗게 오 요거트 맛이에요? 너무 귀엽습니다 스트로베리 요거트 오 맛있겠다 소라 소라색? 소라 아름아 너 무슨 색깔? 그럼 난 세개다 하하하하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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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까볼까? 저희 지금은 이제 한즈미 케이크 한즈미 케이크 우리 아버지는 늘 꼬린 한즈미 케이크 과장 이건 사탕 어? 다른 것도 궁금해진다 본데 그럼? 따로 뜯어보자 그럼 지민치 어? 이거 다른 거 같아 오! 달라 아 지민아 예 드세요 어? 얘들아 이거 빨리 조금씩 가라 닦아봐 오 열 번째 촬영이죠 골든드라 열 번째 촬영인데 우와 오! 다른 거 왜 나 이거 좋아? 가장 좋은 초콜릿 무슨 뽑기 하는 거 같다 아 감사합니다 먹자 먹자 아쉽겠다 허니보다 달콤한 짐느 골든뉴 앤 에비뉴 우와 진짜 잘 먹었다 꿀짐느 꿀짐느 뭐야? 어 귀여워 어 어 인사지 이렇게 어떻게? 어떻게? 잘 됐어 이렇게 줄 이렇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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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초점이 아 그래? 아 이렇게? 오! 이거 아니고 유튜브는 다 이거 아니야?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초점 맞으라고? 아 맞아 좋아주세요 다음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아니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똥 똥 닭볶이 맛있지? 네 너무 맛있어 아 또 많이 먹어 노을이 감사합니다.